이번 시간에는 우리 callback 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코드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이거는 제가 이 read 파일 node.js 에게 뭘 시킨 거냐면 node.js야, 네가 갖고 있는 read 파일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파일을 읽어 와, 근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작업이 끝난 다음에 내가 너한테 전달한 이 세번째 인자인 함수를 실행시켜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node.js 는 저 파일을 읽은 다음에 그 작업이 끝난 후에 저렇게 전달한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내부적으로 상상력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처리해야 될 일을 이 곳에다가 배치해 놓으면 거기 있는 작업들이 처리가 될 겁니다 저것이 바로 callback이에요 나중에 전화해 즉, 우리가 node.js한테 파일을 읽은 다음에 나중에 함수를 호출하는 걸 통해서 나를 불러, 이걸 실행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우리도 callback 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syntax directory 에서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 파일의 이름은 callback.js 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해 못 한다고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거 못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심란해 하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자꾸 이 개념의 자신을 노출시키세요 그러면 이해도 하기 전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분명히 알고 있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저의 가설은 그것은 이해한 게 아니라 익숙해진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린 너무나 많습니다 심란해 하지 마십시오 자, 함수의 성격을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a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 함수는 대문자 a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실행시켜 볼까요? 노드에게 syntax 밑에 있는 callback.js를 실행해 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죠 왜요? 실행을 안 했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것과 똑같은 코드인데 형식이 다른 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자, 이걸 a를 지우면 어떻게 돼요? 얘는 뭐예요? 위의 거랑 같아요? 달라요? 함수의 기능, 함수의 내용 똑같습니다 다만 얘는 이름이 없을 뿐이에요 이름이 없는 함수를 익명함수라고 해요 자, 근데 얘가 이름이 없으면 호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이 위에 있는 함수와 밑에 있는 함수는 똑같이 a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이 코드를 보니까 a라는 변수의 값으로서 함수를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가 값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얘 안 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기 있는 코드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작동하지 않도록 했고요 자,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실행하면 똑같이 a가 나옵니다 즉, 우리는 변수 a 뒤에 함수를 호출하는 저 기호를 놓는 걸 통해서 a라는 변수가 담고 있는 값인 함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a를 호출하는 코드를 제거하고요 제가 새로운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슬로우, 펑크,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함수가 있다고 쳐봐요 기능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기능에 대한 실행이 끝난 다음에 이 기능을 실행한 쪽에게 함수가 실행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일을 하세요 라고 하고 싶다면 이 함수가 인자로 콜백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콜백을 실행해 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showPunk라는 함수를 실행하면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a라고 하는 저 변수를 여기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showPunk라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동작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콜백이라는 저 파라미터는 어떤 값을 갖게 되나요? 이 a가 가리키는 이 함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에서 콜백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얘가 실행될 겁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한 번에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보기에 실행을 시켜놓고 보니까 에러가 나네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showPunk가 아니라 slowPunk죠 다시 실행하면 a가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이것이 콜백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콜백의 형식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해 못하는 게 걱정이 아니라 이해 못했다고 좌절하시는 거 이해 못해도 괜찮도록 제가 이후의 수업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